하는 게 쉬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고 전에 하나님의 리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 같은데 나는 자기는 너무 전능한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은 좀 안전한데 자기는 불안전한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나는데 현장에 가면 낚신들 때가 많다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고 우리는 자취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 인간관계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의 절대망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유념함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원하시는 거죠 제가 사에게 했던 랩런트들이 가끔 상담하러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고생 한 명이 제가 교육자실에 앉아있는데 눈물을 머금고 왔어요 이 아이가 딱 첫 마디가 랩런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수님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상황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엄마 아빠가 한 게 안 좋고 아빠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공부는 잘 안 되고 인간관계는 어렵고 그리고 계속 뭔가 삶의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울면서 막 얘기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아이의 의도는 정확하게 인지했어요 목사님 나를 위로해 달라는 거죠 나를 인정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 랩런트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마디가 얘가 저한테 처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너무 못생긴 것 같다고 제 첫 마디가 그랬어요 그래 너무 못생겼다고 너 공부도 잘 못하잖아 내가 갑자기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어서 얘기했거든요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지 나도 너무 잘 알아 지난주 교회 로비에서 싸우셨거든 내가 말렸다 너무 잘 알아 얘가 점점 울음이 멈추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저를 보는 눈빛이 과연 네가 목회자가 맞냐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라고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목사님이 가슴 아픈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네가 지금 현실의 문제, 환경 어려움 때문에 가슴 아프지 않다 너는 지금 딱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빼고 다 믿지 않냐 네가 15분 동안 얘기했던 이 상황 속에 한 가지만 없다 그렇잖아요 말씀 빼고 다 믿어 언약만 믿지 않아 사람도 믿고 가난도 믿고 환경도 믿고 성적도 믿고 다 믿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 흘러 떠내려가버려요 우리가 무엇을 유념해야 되겠냐 무엇을 뺏기면 안 되겠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은 성취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모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견고한 절대 망대로 자라날 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난 렘넌트한테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쳤거든요 지금 고백해라 앞으로 뭐 믿고 살래? 뭐 믿고 살래? 맨날 환경 믿고 사람 믿고 그 다음에 한계를 믿고 낚심만 살래 하나님의 말씀 믿을 거야? 이렇게 소리쳤어요 얘가 더 크게 소리치더라고요 말씀 믿고 살 거예요 믿지 마라 제가 걔를 그렇게 살아간 다음에 그런 상담이 오면 똑같이 항상 얘가 얘기해요 뭐 믿고 살래?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믿고 살아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믿을 법한 거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은 777이라는 하나님의 성취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망대로 세우셨다 말씀 믿고 말씀의 성취의 여정을 믿음으로 거그러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사함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망대가 되신다 10편 61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의 피한 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자문서 18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는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망대가 되신데 망대에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뭐냐?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한계, 위기와도 걱정 마세요 망대 대신 성사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성사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이 넘어서고 능이 승리하고 능이 모든 것을 회복할 모여 성사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잊지 못할 게 있거든요 제가 영도에서 전사사역할 때 영도가 골목길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피지컬이 좀 좋잖아요 보기도 근데 제가 옛날부터 사람들이 형기라 네가 한국에서 크지 미국 가면 작아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한 모든 사람이 미국을 한 번도 알아본 사람이야 제가 아시안 중이 너무 크니까 미국 사람들도 절 찾아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합니다 절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딱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한 고등학생 두세 명 정도가 애 하나를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저는 그런 걸 못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는데 자세히 보는데 우리 교회의 렘난트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저를 봤어요 저를 딱 깔아봐요 저를 눈에 띄는 스타일이잖아요 걔가 한 20미터 뒤에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형길 전도사님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으악 소리치면서 달려갔어요 바로 날라차기로 한 명 제압하고 그 세 명을 무릎 꿇혔다니까요 복음 전에도 했는데 제가 너무 흥분했어 자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문제 한 개 만날 수 있다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그렇죠? 아버지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부르면 우리의 삶에 평안과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렘난트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모든 요정 속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뭐예요? 아 그래 승삼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깡패 속에 있었던 렘난트가 저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딱 문제 속에서 뭐예요? 승삼이 하나님 진짜 바라고 고백하세요 제가 한 현장에서 영접하면서 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해서 봤는데 가상화폐 아시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했거든요 이 사람이 서른두 살인데 루나라는 과상화폐 때문에 전세계로 난리 났었잖아요 딱 한 달 만에 백만불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전자산을 어떻게 됐겠냐고요 죽고 싶은 거라고 맨날 술 먹고 그런데 회장 직장 동료가 다락방 하는 집사님이에요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하는데 강남 그쪽이 직장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복음 전해달라고 복음 전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명접하고 너무 좋아해 다 보고 계속 연락하고 매일 만나달라고 하루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우린 충분한 것 같다고 매일마나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있는데 얘가 솔직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편안한데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다 죽고 싶고 내가 왜 그때 실수했지 계속 후회되고 루나라는 가상화폐를 만든 사람 죽이고 싶고 죽이는 꿈을 꾸네요 계속 아 죽으면 다 끝날 것 같고 실제로 자기랑 투자했던 한 사람은 자살했다니까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좀 들으면 자기가 평안해지니까 계속 계속 만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왠지 알 거다 네가 말이 너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무슨 말 해도 돈월이 아무 상관없다 네가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신다 네 삶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야구보소의 말씀 보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삶의 모든 근본과 상태를 변화시키는 신앙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라 죽고 싶을 때 고백해라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두려움과 원망이 엄습할 때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해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네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라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집에 가서 뭐 하겠냐고 또 그 흑감이 확 몰려들어 또 계속 원망 들어 그때 이 친구가 딱 용기 내서 뭐 하기 시작했냐 망대 대신 성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주 한잔 딱 마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막 소리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변에 다른 집에서 신고했대요 시끄럽다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계속 가르쳐준 대로 신앙 고백 딱 하는데 한순간 자기의 삶을 둘러싸고 할 때 어두운 게 확 사라진다고 느껴지네요 그러다가 그 고백이 점점 자기 속에 믿어지면서 자기 속에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면서 이 사람이 막 울기를 시작하게 돼요 그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하루에 두 시간 이상을 잘 수 없었대요 진짜 성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붙잡고 그날 처음으로 여덟 시간 딱 잠던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죠 자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끝없는 한계와 갈등을 만나요 저기서 맨날 렘넌트한테 얘기하거든요 마음은 뺏길지언정 입술은 뺏기지 마라 마음의 불신앙 염려가 우리를 엄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술은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망대되신 성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셨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절대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망대는 군사적 목적으로 세워져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 적들의 위협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요 두 번째 길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망대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개개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심부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울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현장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 계속 집회에서 류황스 목사님 딱 그 얘기하셨거든요 교회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이 교회 영적 흐름을 뒤바꿀 절대 망대를 반드시 예배하셨다 영적 흐름을 뒤바꿀 절대 망대를 예배하셨고 그 망대와 세워지면 그 교회는 견고하게 설 수밖에 없다 망대를 찾아서 세워라 현장도 마찬가지다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망대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바로 결단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절대 망대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를 제가 머무는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절대 망대가 누구지 계속 질문해요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의 삶과 모든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것만 붙잡고 현장에서도 우리 망대로 써야 될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에 목회 대학원 때 류광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랩런트의 전도라는 것은 다짜고짜 예수 믿어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현장에서 진짜 랩런트로서 사람을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 주신다 이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복음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현장에서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죠 사람도 좀 섬기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양보하고 사람을 또 한마디 말로도 좀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절대 망대로 부른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절대 언약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세계 랩런트 대회를 마치고 나면 가장 많은 불신물이 메시지 노트가 나와요 다락방에 쓰리고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쓰고 닫고라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쓰고 열심히 닫고 그냥 성경께서 노트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는 소문이 돌거든요 우리의 삶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랩런트들이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언약을 붙잡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랩런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언약 붙잡은 건 뭔지 설명해봐 엄마들이 엄청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본인이나 잘 듣지 맞죠 어디 남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침범하고 그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안 보는 소선지서 같은 성경을 보세요 재미있게 똑같이 반복돼요 바박국, 스가리아, 나후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진짜 1장 1절에 똑같이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지성으로 이해하고 손으로 접고 정리해서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임하게 하여달라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사로잡아 이끌어달라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굳건하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도 결국 무엇입니까 제가 다섯 살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가정예배 때 하나님 아버지 바나나 먹고 싶어요 치킨도 더 해주시면 감사 제가 기도하면 우리 가지고 웃었을 때 모든 기도에 먹는 게 들어갔다 되게 우습죠 다섯 살이면 그렇게 기도할 법 하잖아 그러면 지금의 어른들의 기도는 다릅니까 뭐 가지고 기도해요 필요한 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지구의 상황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원리라 상황 붙잡고 사람 붙잡고 문제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기의 시간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요?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25의 응답을 우리 삶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영월이라는 작품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제가 맨날 렘넌트 살아갈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렘넌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침대에 딱 누워서 스마트폰 하다가 기절하는 겁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나를 드리고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뭐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시는 작품이 되도록 여러분 무릎의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를 주셨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삼집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침과 낮과 밤이죠 결국 절대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도록 우리는 뭐예요? 성사미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애를 살해간 적이 있거든요 아빠가 조직폭력배 등에 막 호랭이 막 커다란 걸어진 사람 강남에서 술집을 합니다 엄마는 대기 신실한 권사님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계속 사고를 쳐요 가는 데마다 사람을 막 때려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냐면 군인이 걸어오면 내가 저 사람과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군인한테 정정당당하게 아저씨 저랑 싸워주세요 말을 하든지 얘는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가서 그 사람의 코를 확 때려버려요 엄마는 계속 경찰서를 가고 어릴 때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얘가 청소년이라면서 계속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싸움 잘하는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고 나머지는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데 엄마가 권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도사에 됐거든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약간 불길하더란 말이에요 어떤 지혜를 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전도사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도사님을 조폭 출신의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산의 칠성파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가 보금을 받고 돌아온 우리 아들이 엄청 흥미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지 아 그래요 저를 만나 준답도 있가라니까 아 기다리고 있대요 아들이 그래서 제가 또 보금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And what can I not do for the gospel 검은 양복을 입고 신발을 I went in a full black suit and I went to meet him 제가 딱 간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얘가 He met me and then he did a 90 degree bow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대해도 되잖아요 전 조직폭력회 출신이니까 And because you know I'm technically an ex-gang member I just did whatever I want 만자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가 딱 어릴 때 보금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야 너 사람을 왜 때려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니 마음대로 안 되지 니가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알아 사람을 때릴 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어봐 하나님 얘 때려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라 이게 니 기도야 첫 주 나락방이었어 그런데 딱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갔는데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세 명밖에 안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기도를 통해 구원 받았느냐니까 두 명은 기도했는데 하나님 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 명은 왜 때렸는데 물어봤더니 이미 때리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났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대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내가 막 엄청 웃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작은 순간을 딱 들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렵지 않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만 있다 그런데 얘가 딱 그렇게 시작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사람을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잘 때리면 돈 버는 직업이 있어 격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랑 싸우는 거랑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데 가서는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얘가 두들겨 막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맞으면 착해집니다 그러더니 한날 권사님한테 울면서 전화 왔어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하겠다고 학원 끊어 달라고 지금 걔 막고 있는 줄 아세요? 사회복지사로서 렘나 등록하고 있어요 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삶에 진짜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잡았던 게 자기 모든 삶을 변화시킨 것 같다 뭔가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 하루에 4시간 기도하고 성경 30분 하루에 3시간씩 읽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같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역사 변화 치유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딱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싶어 질문하고 하잖아요 성령인도 성령인도가 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 교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 목사님 제가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 SK에 붙었대요 한국에서 대기업이거든요 B. 다락방에 장로님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는데 임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대기업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말 저 말 하는데 다 기준이 안 선다는 거예요 저한테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런 불편한 거 나한테 묻지 마라 그런데 성령인도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A를 선택해야 되나 B를 선택해야 되나 이리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이거 뭐 하겠냐 길 모를 때 아 이쪽이다 이렇게 똑같은 거거든요 It's the same as spitting and seeing which direction it sped out to Remnant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인도가 뭐냐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영적 흐름과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만대란 정체성 바쳤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비밀이 있다 어떤 환경 어떤 현장을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2, 3, 7, 5천 종족을 향해 2030, 2080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중요한 미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 여정 2, 3, 7, 5천 종족, 2080 시대랑 무슨 상관있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 작아 보이고 이렇게 다가올 미래는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도전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를 나의 오늘로 앞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저는요 음식을 고를 때도 질문해요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지교에 맞췄는데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권사님에 갔는데 오늘 목사님 뭐 드실랍니까 평소에 드신 거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진짜 어이없어 하더라 먹고 싶은 거 먹을 거면서 이런 표정을 저를 쳐다보더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삼선 짜장을 먹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다면서 먹었어요 여러분 왜 게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랩런트들 표정 몇 명 안 좋아지고 엄마들이 특히 표정 안 좋아지거든요 제가 게임 중독자 사회에 가러 갔어요 하루에 18시간씩 게임하는 아이 갔는데 쳐다보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재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가 저한테 대답도 안 하고 호공에 혼자 얘기해요 재밌으니까 하지 진짜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아무 말이 시작됐어요 얘 마음을 돌이켜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네 먹고 싶은 아이템 있지 레벨업은 노력이지만 아이템을 먹는 건 은혜거든요 얘가 이런 목회자 처음 만났거든 자기한테 먹고 싶은 아이템 먹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먹고 싶은 칼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나온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게임해라 하나님이 먹게 하실 거야 엄마 얼굴이 하얘져요 너무 신선하거든 이름 못 깨서 처음이거든 근데 아시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얘가 저한테 또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저는요 알거든요 게임 중독 문제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문제는 한 가지라 창세기 3장이 문제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라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답 얻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가 아이템 먹고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마음 열고 다락방을 한 주에 5분씩 시작하게 되면서 얘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점점 재미가 없어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 그러다가 제 얘기했어요 야 게임을 하는 놈이 되지 말고 만드는 사람도 돼봐 근데 이 친구가 딱 붙잡고 컴퓨터 공부하기 시작했어 지금 일본에서 닌텐도라는 게임 회사에는 못 들어가고 가기 위해서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거든요 닌텐도에 들어가면 최신 게임기를 저한테 선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오늘도 존돈동 속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멀지 않아요 이미 내게 와 있어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거 할 필요 없다니까 오늘 나의 반복되는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왜 반복하십니까 왜 공부합니까 모든 거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왜 하나님 결론입니다 칠대 망대 칠대 여정 이종표 계속 말씀 선포되잖아요 다락방에는 숫자가 되게 많아요 외웠는데 바뀌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어떤 저한테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좀 오랜만에 오긴 했는데 왜 불신자 문제가 열두 가지로 늘어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바로 다 네 때문이라고 네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여섯 가지가 늘어난 거 아니냐면서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스타크래프트 가끔씩 하거든요 게임 많은데 진짜 아이디 13814-2425-00237 봤어요 제가 렘넌트 아이디가 언약이야 그래서 제가 혹시 너 렘넌트니라니까 렘넌트라는 그래서 제 아이디가 빅 렘넌트거든요 너는 누구니 해서 난 다락방에서 제일 큰 렘넌트 그러니까 걔가 김형길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랑 팀을 짰는데 세 번 연속 게임을 지고 접었습니다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외우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다 이거 외우고 정리하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망대가 뭐냐 내 정체성이라 왜요? 성사미 하나님이 내 안에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망대로 부른받았다 이거예요 정체성만 빼앗기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하며 억사하신다는 거예요 일곱 여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어떤 어려움, 갈등, 위기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사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하신 목자 되셔서 우리를 심만한 물가와 뜰로 계속 인도하신다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 아십니까? 양들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목자가 양들을 이끄는 줄 아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일정한 시간의 표에 맞춰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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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긴대요 잘 보이지 않는 양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목자의 소리를 따라 방향을 정하고 쭉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 생활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랑 따로 만나서 영접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습니까? 누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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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너? 너? 동쪽쪽쪽쪽 들렸다! 예수님 다시 영접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모여 언약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모여 말씀은 믿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일곱 위정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여러분 언약 성취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정표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저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이 있는 저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늦었습니다 이 렘넨트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성취해달라고 없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가져도 돼요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나를 통하여 2, 3, 7, 5천 종족 2, 0, 3, 0, 2, 0, 8, 0 시대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욕심 가지고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표 속에 나의 삶과 모든 인생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데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바로 그 다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ll take a short break and go into the next lecture 감사합니다